예, 안녕하세요. 부산의료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입니다. 끊하지는 않지만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태반을 통해서 수두 바이러스가 옮겨와 가지고 발병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결론적으로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국한되서 병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전염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상대방의 상처 부위에 문지르게 되면 바이러스는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발병이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수두 같은 경우는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체액이라든가 그런데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이나 비말을 통해서 옮길 수는 있겠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심해지는 경우에는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약물을 쓰게 되는데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신장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충분히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진통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물 효과를 내기 위한 충분한 약물 투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일반적으로 노인학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노인들에게서는 우리 감각 자체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통증에 대한 우리 역치가 조금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증에 대해서 조금 무관각이 져가지고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통증 강도는 상관없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포가 없는 대상포진이 굉장히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수포가 생기냐 안 생기냐의 그 차이밖에 없고 다른 증상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피부 병변이 안 생기다 보니까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피부 병변이 생기기 전에라도 우리 특히 신경병성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상포진을 의심을 하고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병원에서는 피부 병변이 없더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알려져 있겠지만 DNA PCR 방법을 사용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재발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재발도 가능합니다. 대상포진 자체가 우리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슬금슬금 활동을 시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서 충분하게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과로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앓으신 분들이라도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을 두고 예방접종을 또 따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접종을 해야 효과적이라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60세 이상이 맞으시면 제일 좋고 조금 범인을 넓히지 않으면 50대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평생 한 번 맞으면 일단 효과가 지속된다고는 하는데 역치 자체가 5년 이상이 되면 조금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5년마다 반복적으로 맞아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게 약톡학생 백신이라고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암환자들이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사용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작년 미국에서는 작년 7월부터 재조합된 우리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저희 나라에서도 곧 시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